다이아몬드 조즈 파티 저는 오늘은 3파티 다이아몬드 조즈 파티고요 오늘은 용기사가 2명인 것 같고 오늘도 역시 파탈컨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오늘도 파장입니다 이게 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다 지금 투구 못 드신 분 5명인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3,3 안뜨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? 실수로 몸박할 쿰투 오너면 개추 아이 진짜 매너해 진짜 이거 성격 급한 사람 이거 매렘 못한다니까 자 저희 파티에는 지금 뭐야 3명이 자투가 없습니다 저희 파티에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됩니다 자 3번대는 다 모였고요 저는 3번대 대장 다이아몬드 조즈라고 합니다 반 오거 아닌가요? 음월 반오거 오케이 나 반오거 자 저격수에 딱 맞는 반오거로 바람의 나라 클래식 나오면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시나요?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 나오면 그 잠을 안 자고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올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람 클래식 나오면 뒷바람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혼목은 또 뭐라 부르려나 사람들 태걸? 폰테일의 목걸이 태걸 아니요 의이 자쿠메투구를 그냥 구 라고 하던데 그냥 이라고 하죠 이? 네 나오신 것 같은데 어 가자 가자 들어가자 10시 반인데 근데 입장하는 거면 빠른 편이야 저 저번 파티 때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자 3파티 물약 체크 해주세요 가자 다이아몬드 조즈 바늘 음고 불의 눈 던지겠습니다 불의 눈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개입니다 다섯 다섯 개 뿌린다고? 자 영국산 불의 눈 또 다른 파티 없으시죠? 가자 이게 근데 공대장님이 오늘 안 계셔가지고 뭔가 타임어택? 그런 느낌은 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레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 공대원들이? 그래가지고 뭐 저도 올랐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주에 비해 세 자리 딜이 잘 안 보인다고? 음 파이팅 파이팅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죽어도 자쿠메투 죽겠습니다 아야야야야 아야야 그 뜻이 아니구요 예 아 아 말을 잘못했네 아 그런 뜻이 아니구요 예 아 저 해치혼아 누가 썼어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을 하고 가겠어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아 네 개 네 개 네 개 왼쪽으로 붙어요 캐스터 아닌데? 캐스터스 메투스 자투 몇 개야? 자투 몇 개야? 자투가 두 개네 아 자투 두 개 야 크롬은 아무도 아무도 말 안 해 크롬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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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마켓트 삼상 삼상 이거 삼상 같은데? 마켓트 삼상 메투스가 경험이 90이죠? 어 일상 나이스 메투스 일상 캐스터스 제발 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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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캐스터스 오상이라고? 갑자기 잠이 확 깨는데요? 아니 잠깐만 갑자기 로퍼님께 돈을 드릴 수 있겠는걸? 아 그리고 방제 바꿔야겠다 오상 캐스터스 나왔습니다 이거 방제 써도 되나요? 지금부터 이거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 미쳤다 오상 캐스터스입니다 야 씨 아 네 고은장장님 잘 봤습니다 네네네네 아 공사상이 14억이야?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? 드신분들이 잘 팔아주시겠죠? 네 덱은 정오비입니다 아까 누가 덱스 일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쨌든 오상 예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나도 축하해 저희 공대가 은근 이게 먹는게 꽤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 메투스 바키트? 바키트 3상? 메투스 1상인가? 그 아무도 크롬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않아 저 혹시 크롬은 몇 쌍인가요? 하하하하 크롬은 따먹 그러니까 몇 쌍이야고 하하하하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이따 어 따먹을 제가 뿌려 볼게요 네 자 크롬 그냥 주시는데 하하하하 아 정오비야 심지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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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배분하면 얼마나 나오냐 하하하하 우상캐스터스는 아픈 몸을 치유하는 아 근데 진짜 아프긴 한데 갑자기 갑자기 좀 웃음이 나오네요 아 이번 주에 나 그거 돈되는 퀘스트 깨려고 했는데 아 모이진이나 키울까요? 하하하하 생각해보니까 자투가 두 개 나왔네 아하하 하하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겠는데 아 바키트 3상도 꽤 비싸지 않나요 근데? 바키트 3상 아 2400 하하하하 이번 판에 자투 4개 나오면 퍼펙트긴 한데 하하하하 4개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더 가야 돼 아 그러네 자투 먹은 사람들은 분배금이 없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네 자투 먹으면 분배금이 없죠 아 저도 그래갖고 저번 주에 분배금 못 받았잖아요 저번 주에도 캐스터스 나왔는데 저도 그래갖고 캐스터스, 메투스 그거 바키트 5상 나온 거 분배금 못 받았어요 지금 다들 텐션이 되게 높아진신 거 같네요 저 이거 이쪽 할 때는 이거 끄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타임에 이 텐 그지같이 나와도 그냥 4개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못 드신 분들이 아덴는 근데 오상이 안된다고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 캐스터스만 오상까지 있다고요? 와 그러면 가산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오상 캐스터스면 일상 레드크리븐이야? 헐 자 미리 만나보는 이번엔 뭐가 나올까 아 이거 기대컨을 하게 하네 진짜 오상 베어프로즌? 오상 마이코라스? 오상 카사코론은 안돼 아까 10시에도 자쿠만이었나요 두 번째 잡는 건데 사실 이게 저격수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캐스터스 먹은 것만으로 물약값은 다 복구를 했고요 노프님께 돈도 드릴 수 있고 오이준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당 1억 이상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20억이 팔아도 인당 1억이 너무 작품 가운데 비석 만지는 손 뭔가 야릇해요 아 이거요? 그것도 양손으로 비석보다 눈에 초점 얻는 게 더 야하다고요? 아 예? 하하 아 부기 잡는 속도는 진짜 전직업 최강이죠 책임감도 생긴 어 뭐야 아 방금 복붙이 지워졌었어요 와 진짜 큰일 뻔했네 닉네임도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괜찮아요 모사순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진짜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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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저격수 파티 하면서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파티가 진짜 자투가 하하 적게 나온다 둘 둘 셋 둘 나왔어요 좀 내줬는데 오늘 모하요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모하요 영상 꽤 오랜만에 올렸잖아요 그래도 올린 지 이틀만에 조회수가 10만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평소보다 낮은데요 오랜만에 온 것 치고는 그래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알고리즘 복구하는 것도 이제 제 과제고 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롤코타를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영상을 만들라고 아 오랜만에 잡으니까 롤코타가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감이 안 돌아오더라 더빙 자리잡고 나서 아 더빙은 그대로죠 이게 좀 오랜만에 더빙하면 조금 뭐 발음이라던지 그런 게 셀 수도 있는데 저는 평소에 아예 방송을 해가지고 그냥 약간 발성이나 그런 게 그대로라 변한 건 없습니다 딱히 손브라 영상으로 유입했다고요? 아니 그러면 나 유튜브 시작했을 때 유입된 건데 그럼요? 스타2 스토리 영상으로 유입됐어요 아 그럼 아직 구독을 안 하신 거구나 하하하하 아마 구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2 영상 없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손브라 영상이 첫 영상인데 지금 비공개 처리해놨습니다 이게 손브라 떡밥 정리 영상인데 지금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떡밥 정리인데 말 그대로 네 메이플랜드 레벨 1부터 자투먹는 것까지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여 채널에서도 그런 거 한번 싹 올려주면 이게 또 편집으로 재창조한 거랑 또 맛이 다르거든요 허더덜 그런 개됨은 언제야 그런 건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 개됨 근데 진짜 조만간 할게요 저 진짜 개됨 하고 싶어하고 개됨 쿨 차서 개됨 안 그래도 저 깔아놨어요 패치도 다 해놨어요 이게 아 이게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레인져 저격수 반반 파티를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하하하 아 좌후로 팔 뗄때 좌후로 누가 더 빠른지 레인저님들 사차하고 하면 안 되나? 같이 겸상을 안 해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폭풍해V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폭풍해V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이프보다 약하대요 예 150정도는 찍어야 돼 폭풍해V를 배우자마자 센 게 아닙니다 뭐 샤프와이즈도 올려야지 보호 엑스퍼트도 올려야지 그런 거 다 올려야지 폭풍의시가 조금 오해가 있는게 폭풍의시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이프보다 약하대요 150정도는 찍어야 돼 폭풍의시를 배우자마자 센게 아닙니다 샤프아이즈도 올려야지 보호엑스퍼트도 올려야지 그런거 다 올려야지 어느정도 세지는거지 처음부터 그냥 폭풍의시로 다 때려잡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간지는 1부터 있는건가요? 아 간지는 120 찍자마자 있긴 있죠 간지는 뭐 한개만 찍어도 있지 미리 간지가 안나서 그렇지 지금 아직 1시간도 안됐죠 1시간 10분 전 아닌가? 빠른데? 왜..뭔 차이지? 1! 카사크로우! 2개 크롬 또 떴어어 전수 무기가 들려 13,15,15 잠시만 다음주 한번 하는게 진짜 막판이긴 해요 찐막 자 크롬 갑니다 자 크롬 형 지지매님 되신거 같은데? 또요?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 아이고 갑자기 아픈게 싹 밀려오네 아.. 또 졸려? 아 잠깐만 크롬 오상 땀 카사크로 크롬 오상이야? 크롬 오상이요? 네 오상이에요 오상 흔내되지 않을까요? 오상 400정도 하거든요? 이거 어차피 팔아먹을 수게가 있네요 크롬 오상 400정도 하거든요? 아 뿔입니다 모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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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비싸다 이거 좀 맛있는데 누가 먹었지? 이거 좀 맛있는데? 누가 먹었지? 이거 좀 맛있는데? 매투스 5천만 박키트 1,500만의 거래 완료 수수료 제외하면 총 22억 7,183만 인당 1억 2,621만 매수를 분배받았다 총총 총총 5천만 넘어가지고 알 или k 감사합니다.